여보세요? 야, 내가 땡전한 푼 없이 유럽에서 여행하는 방법을 찾았어 내 이름은 호재다, 이 팀의 리더 얘는 합이고, 얘는 현악이, 그리고 얘는 휘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유럽여행 우리도 그 환상에 사로잡혀 꿈과 자유를 찾아 날아왔다 우리의 계획은 1년 동안 이나라 저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호텔 영상 만들어주고 숙박하고 우리 오늘 방에서 살 수 있어 에어컨이 씨 기대야, 기대야 돼 레스토랑 영상 만들어서 밥 먹 아, 스테키 스테키 블랙 와인드 하나 있잖아 블랙이랑 일을 내주시고 도무게 생겨서 돈 한 푼 없이도 물물교환해서 유럽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우린 항상 게을러서 매번 일을 미루고 가만히 누워있길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저게 상식이 있으면 다 이랬지 이거 못 살았어, 나같아요 아무도 안 살려 그래 목숨도만 빡곤 치킨 말 그대로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많은 인여인간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~~~ 아이... 다큐로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어 이산적으로 생각을 해봐 다큐 만들어서 뭐 대부분 할 수 있을거 같아? 안돼 só거찍!?